도라 좋은데요? 잠깐만 신어봐야겠네? 오 이거 좋은데? 잠깐만 개구리 인형보다 아니면 그... 소면 안 대로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슬리퍼도 괜찮네 슬리퍼도 좋다 초록색 그리고 털 긴 털 말고 떨어지지 않는 이런 짧은 부드럽고 따뜻한 소재 이것도 발 그리고 여기 다 초록색으로 안되든 슬리퍼든 뭔가 좀 이 눈알 좀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직 이름이 없어요 디파리 어때? 개구리 이름 디파리 다두 아 만들면 패널 쓸까? 그러면 다두 세트로 만들고 그러면 그 다두 디자인 좀 어쨌든 처음에 쓴 사람들이라 보니까 좀 쓰기 편한 걸로 해야 돼서 그리고 다두 자체가 그렇게 막 화려하고 귀여운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약간 잔 맨암네 이렇게 팔 하나 있고 그리고 제 취미도 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죠 이유 제 취미 공유 그리고 화이트 초보자한테 다두 시작하기 좋아요 그 차색을 봐야 돼서 초보자한테 산색에는 충분하고 사실 하나 더 필요한데 가름만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있어야 이게 뭐가 이게 가름만 돼서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이 컵 밑에들 다 샤이엔 들어가고 주전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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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든 약간 팔 무한대 그러고 들어가고 심플해야 돼요 다두는 특징 특징은 심플해 심플하고 편하게 다두 초 부 자 편 나 게 이게 제 쫑고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라게 해서 그 잔 밑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몇 개 해볼게요 마지막 이걸로 아 근데 뭔가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엄마한테 부탁해서 해도 돼요? 엄마 글 진짜 잘 써요 네 이 서명호만 제가 사진 따로 받아서 보낼게요 이거를 그냥 두 잔자로 아까 사진 보면 종간에 있으면 안 돼 꼭 밑에 있어야 돼 약간 약간 이렇게 정면하고 보면 이런데 있어야 돼 그냥 이름 하나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질감 질감 그대로 가는 거죠 일단 저는 통연색을 진짜 안 좋아해서 너무 이게 다두랑 좀 멀리 있는 느낌? 이게 좀 티 먹을 때 많이 사용하고 다두 너무 가벼워요 질감 자체가 저는 사실 지금 디자인으로 얘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이거는 좀 뭔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질감 어떤 건 할까요? 만약에 이 두 개 좀 하나면 혹시 물 있어요? 왜냐면 이 이렇게 나오는 게 물 잘 나올 수도 있어 괜찮네 편한 게 이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이렇게 잡아서 처음 한 사람이 좀 엄청 쉽게 조금 할 수 있어서 이걸로 하고 이렇게 예 얘는 잔 로 되면 안 될 것 같고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한 세트 잔은 몇 개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거 살짝 더 길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잘 잘 떨어져서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길면도 여기 막 좀 막 갈 수 있어서 적당히 살짝 더 길으면 될 것 같고 잔 혹시 이게 여기에 여기랑 그리고 잔 여기 안내랑 그리고 여기도 이 안내랑 팔 들어가면 좀 뭔가 확실히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있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명호를 들어가고요 밑에도 명호를 그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네모나게 없이 밑에는 네모나게 있게 하고 그리고 안에는 팔자 다 하고 얘는 뭔가 이거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들어가면 어떤 색으로 들어가요? 그냥 이 색 어 그러면 혹시 전체적으로 이 색감 하나랑 혹시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이런 색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색이 하면 이 손잡이 검은색 나무로 해야 돼요 파도는 끝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귀엽다 하지만 눈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안에는 눈동자만 이 팔로 가고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주세요 우와 진짜 귀엽다 너무 좋은데? 저 털은 이 컬러로 갈게요 이걸로 최대한 털 안 떨어지 떨어지는 재질으로 왜냐면 저도 가고 싶어서 부따 부따 저 혹시 이걸로 재질로 이렇게 가고 색알 이렇게 가도 돼요 왜냐면 이게 좀 더 부들 부들 한 거 같아서 좀 부글부글한 재질로 이런 이런 털 말고 이런 털인데 이 색깔 슬리퍼도 이 색깔로 가는데 그러면 심플 이렇게 두 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붙이는 탭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안 붙이고 좀 이렇게 얇게 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이런 느낌으로 두 개 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평평하게 안 돼 한 두 개 이런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리고 이 디자인 이 동그란 거 아 그리고 여기는 뭐 또 다른 색이 좀 좀 특이하게 할 수 없나 예를 들면 노란세나 왜냐면 핑크색이 너무 흔하니까 약간 좀 엄청 진하지 않은 노란색도 예쁠 것 같아요 노란색이랑 주황색의 어떤 사이? 약간 노란색 이렇게 슬리퍼랑 안대랑 그리고 다두 세트를 좀 디자인 봤는데요 너무 제가 원하는 데로 잘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두에서도 제 어머니 글씨도 들어가서 제 어머니가 이 두 글자 명호를 글자를 들어가려고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아마 계속 연습해서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엄청 여러 가지 그 글씨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계속 연습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두 세트도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다두 세트고 개구리 캐릭터 있는 이 두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 캐럿들 저희의 어떤 또한 모습을 좋아한 거기 때문에 하나는 캐럿들 좋아한 거고 하나는 제가 좋아한 거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습니다 그리고 슬리퍼 이름도 있어요 이름 디팔이에요 멤버들 가끔씩 저한테 디팔이라고 부르고 참 의미 있는 슬리퍼 이름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브라 좋은데요 잠깐만 신어봐야겠네 오 이거 좋은데 잠깐만 자 오른쪽 막 뚫은 거 더 예쁘다 저는 이 색깔도 더 마음에 들어요 털도 잘 안 떨어지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귀엽다 이야 좋다 혹시 이 높이에서 이걸 넣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도가워 도가워야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위에 푸신푸신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대 타이트에서 조금 더 늘고 여기 살짝 더 길게 저는 할 수 있는데 너무 타이트예요 진짜 마음에 든다 오케이 다두 세트도 아주 기대됐구만 저는 사실 이 색깔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얘는 얘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조금 가벼워 보이네요 이거는 우리 엄마 진짜 달라고 계속 하고 있어 엄마랑 아빠 왜냐면 뒤에 글씨가 엄마 그리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팔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 사실 팔 하면 이렇게 달 때도 계속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다 저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박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네 개 있으면 하나만 사이즈 살짝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그 주인잔만 살짝 특별하게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모양이면 주인잔 살짝 더 크든 살짝 더 높아든 뭔가 나만의 그러면 혼자 쓸 때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도 나만 이게 살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세트로 사실 원래 차 마신 사람 세트로 잘 안 마셔요 다 개인 잔로 구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오면 주인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이미지를 골라서 상대방에게 잔을 줘요 그래서 항상 마실 때 잔들 다 달라요 그리고 주인잔도 항상 뭔가 그날 그날 분위기 맞춰서도 바뀌기도 하고 저만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좀 있어요 이게 사이즈 안 되더라도 안 내도 팔 하나만 주인잔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 조비앤도 한 사람한테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저 좋은 생각이 떠오르렀어요 T8 타임 DA랑 좀 비슷하네 T8 그냥 T8 하면 될 것 같은데 T8 V 숙차 숙차랑 승차가 있어요 승차는 익히지 않은 거고 숙차는 이제 그 뭔가 이제 기술을 써서 반려를 해서 만드는 차라서 좀 몸이 따뜻하게 해줘요 위도 부담 가지는 않아요 일단 차를 넣고요 물을 넣어요 이제 차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좀 다르고요 걸어만을 이제 넣고 여기 순 꼭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니면 떨어지면 깨져요 이렇게 쭉 물을 넣어요 그리고 물 없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마늘 돋고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 할 때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다 버리세요 물을 초반자 문제가 있어서 T8 2 사는 곳 어디서 사니 원래 개구리에 언제 살죠? 그 여름인가 비 많이 올 때죠 비 내리는 굿 취미 취미는 다도하기 비를 부기 비 부기 M.T.R I.I.F.F 좋다 I.I.F.F 엄청 내용적이고 엄청 감성적이죠 좋아하는 음식 중국 음식 좋아하는 노래 개구개구 사랑을 주면 왕자나 공주를 될 수가 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제 어머님 도움을까지 받아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다도와 팬들 좋아하는 아이의 이미지로 이렇게 디파레와 T8 이렇게 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너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부모님부터 주변 사람한테 또 들리려고 할 예정이고요 이 디파레도 제가 집에서 사용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럿들도 편안하게 재미있게 취미 생활하면서 더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